아 여기는 부산 사하구에 도착했는데 아 오늘 그 업 지도선에 아 침대 재설치권이 있어 갖고 어 방문했습니다 아 근데 보시다시피 아 바다를 청소하고 있어 바다를 바다를 아 집게 차로 아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끌어 올리면서 처리하는 아 바다의 청소차 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가 별걸 다 봅니다 이렇게 아 바다를 청소하는 청소차 아 바다의 그 슬러지 같은 거 짤 검은 뻘 같은 거 그걸 끄집어 올립니다 아 근데 냄새가 무진하네요 아 냄새가 나고 하여튼간에 열심히 아 청소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예 아 끌어올리는 건 봐야 되는데 쓰레기를 끌어 올려서 저 뒤에 파지선에 다가 아 바지선에다가 실어서 육지로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아 바다의 쓰레기가 점점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따 보십시오 바다의 쓰레기야 바다의 뻘 쓰레기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찍게가 그냥 한마큼 집어 올렸습니다 아 그래서 저거를 아 저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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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 바지저기 쇠통 같은 것 있죠 아 그리고 도로도 내려놨습니다 도로 내려놨습니다 아 이렇게 치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이런 영상도 있구요 아 요거 전에 했던 베인데 러시아 배 같은데 아직 아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큰 배, 러시아 배, 수리하는 배는 나갔습니다. 수리가 다 끝나고 나가고 수리가 다 끝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태극기 한국과 러시아 배는 2배인가 그때 그 배가 저 배 같기도 하고 수리하던 배가 칠을 이쁘게 해갖고 지금 저번에 있던 이쪽에 있던 수리하는 배가 저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수리 다 하고 칠까지 싹 깨끗이 끝냈습니다. 끝내고 출항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는 게 오늘 어업지도선 어업지도선에 저희가 설치하는 거고 오늘도 부산 사하구에 여기 배를 수리하고 만드는 그런 다시 한번 왔습니다. 여러분들 와서 왔고 여기 어업지도선이죠. 저번에 영상 찍어 올렸던 거기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. 제 설치권이 있어가지고 제 설치하고 이거는 배 수리하러 온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부자재들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수리하고 용접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. 푸른바다 저멀리 여러분들이 보셨시피 다 부산의 바다에 이렇게 있습니다. 러시아 국기하고 한국기 있는데 근데 이름이 한국말로 박칠을 하면서 한국말로 바꿨네요. 여기 크레인 같은 것도 있고 포트 이렇게 있습니다. 없지 보셨습니다. 부산 천부 아 배우 페이스라고 페이스라고 한글로 적어놨네요. 원래는 수리아라 페이스라고 페이스라고 영상이 돼 있어서 잘 확인이 안 되는데 페이스라고 돼 있고 아 회가 이렇게 붙여갖고 아 멋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 뭐 어선 같은 것들 와 있고 이렇게 이쪽은 다 수리아로 들어온 배 들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강운동 침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